이런 입법 관행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일했던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의도에서 방을 뺀 전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국회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청년층이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사회 주류 세력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법안 처리는 확실히 더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국민들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은 한 번 논쟁이 붙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뒤로 밀어놓고 비쟁점 법안을 건수 채우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적주의 계량지표에 매몰된 양적 팽창에 대한 강 밖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민법, 형법, 상법 바뀔 때 조항들 물고 들어가는 거 바꾸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몇백 건씩 한 번에 모아서 법제실에서 준비해오면 이런 거는 거기에 이견을 제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특례조항처럼 만들어서 몇백 건 한 번에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진짜 1년에 10건, 20건만 처리하더라도 뜨거운 감자들을 제대로 다루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지.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언제나 법안 소위와 상임위가 가동되면 쟁점 법안들이 계속 다뤄질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쟁점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해완계자 공총회도 하고 할 텐데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어쩌다 한 번 열리니? 아유, 쟁점 없는 것부터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제대로 된 거는 한 번 해보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법안을 심사 목록에 올리지도 않냐는 질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숙성시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숙성시킨다는 의미는 뭘까요? 스토킹 법안처럼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여론이 들끓게 되고 법안은 논의할 필요 없이 바로 통과가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얼마 전 통과된 N번방 방지법처럼 말입니다. 말이 좋아 숙성이지 논의조차 안 하고 10년, 20년 마냥 미뤄둔다는 겁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들도 또 다른 이유로 폐기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의 입법을 호소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무려 7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500번 이상 돌려봤다는 어머니. 나가니까 이제 피고 왔어요. 피, 피.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달라며 PD 수첩에 가져온 수술실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확인한 대희 씨의 수술 중 출혈량은 3,500cc입니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아들. 약 70%가 빠져나간 겁니다. 수술실 바닥에 피를 대걸레로 닦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공장식 수술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제 아이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이런 희생자를 막아달라. 없애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는 수술실 CCTV를 저한테 주고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수술실 현장이 대한민국 수술실에서 10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응급처치를 하는 의료진 사이에서 수술을 맡은 A 원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PD수첩에서는 무면허 대리 수술, 유령 의사, 공장식 수술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대안으로 떠올랐고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갑자기 동의를 철회하는 예상 밖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술실 CCTV 법안에 압력을 행사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그 중심에는 최대집 회장이 있었습니다. 의료계가 응축된 폭발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 방어적 진료를 조장한다며 거세게 반대한 의사협회. 부여곡절 끝에 재발의는 됐지만 더 이상 진척은 없었습니다. 법안선에 결의되어 있는데 아직 논의조차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간사관 협상을 통해서 한번 재논의해 좀 봐라. 이렇게 제가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병원협회에서 상당한 압력을 강하거나 지역의 이익단체로서의 행동의 액션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추춤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사 목록에도 올리지 않은 여야 간사들. 이견이 좀 많다 보면 다수결로 통과시켜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상임위 내에서 의견의 통일성들을 높여내기 위해서 좀 숙성시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사 중에 한 명은 의사협회의 논리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의원들은 찬반 주장이 너무 팽팽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료법은 어떨까요? 의사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는데요. 환자는 성추행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사의 성범죄는 매년 늘고 있고 그 가운데 강간 및 강제추행이 90%에 달합니다. 의사 커뮤니티에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글을 올리는가 하면 불법 행위를 자랑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의 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현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은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법안에 잔성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 행위 중 저지른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대응에 나선 의사협회장. 의사협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의사협회 측에서 반대가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건 개별 의사분들보다는 협회에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답변서입니다.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법안은 반대하며 자율 징계와 면허 관리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의사협회의 자율 징계는 가능할까? 지난해 10월 산부인과 의사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찍은 걸 보고 그리고 놀래서 지인한테 카톡을 보내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좀 차분하게 한 다음에 밖에서 경찰을 부르고 끝까지 경찰 왔는데도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저 양말에 나랑 얘기하면서 숨기는 거 다 봤다고 양말에 숨기는 거 봤으니까 양말을 찢어달라고 해서 양말 안에서 그 SD카를 찾은 거거든요. 1심 재판 결과 진료 목적이었다는 의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의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더 황당해하는 건 이 형량 자체보다도 왜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와 이전이 달라짐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본인의 일상을 영위해 가고 진료 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피해자는 그게 더 충격인 거죠. 여전히 문제의 의사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제 환자분 동의 없이 신체 일부 촬영하시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셨던데 궁금한 거 있으면 법률 대리인한테 연락하세요. 그런데 판결이 나더라도 사실 의사 법상 저희가 지금 연화가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안 오면 되는 거지 그렇군요. 하지만 다른 환자들은 그의 성범죄 전과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가 이런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한 두 분 정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법이 그때 갑자기 변경이 됐죠. 사실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입법 그때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것이죠. 바뀐 법에는 의료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는 것. 의료법을 관장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 면허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15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이 부분은 엄단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일단 뭐가 하나씩 걸리면 일볼백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형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 이제 면허가 취소되어 있고요.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됐을까.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성범죄 이사분들 면허 취소나 CCTV 설치 가능해서 한번 문의를 하시거나 심사를 하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 거 없지? 국민적으로 좀 요구가 높은 건데 왜 안 하신지. 그건 간사관은 리스트가 안 됐으니까 리스트가 안 올라왔대요. 리스트에도 안 올라오고 간사관 분들끼리 하자가 안 됐군요. 간사관은 휴대가 있어야 리스트가 나오니까 공도에 제가 거기 올라오고 의제가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의제를 올라오는데 제가 소위에서 논의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법안 역시 소위원회의 회부만 됐을 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사들이 심사 목록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못했다는 의원들. 그렇다면 해당 간사들은 왜 올리지 않았을까요? 저희 법안 심사 소위에 보건복지부 간사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강력범죄하고 성범죄 의사들 면허 취소권하고 소수 ccTV 설치 관련해서 논의나 심사를 하신 적 있으신지요? 이번에 안 했어요. 아 20대에서는 안 하셨나요? 가물나물했는데 간사님들끼리 혹시 의논하시거나 하신 적도 없으시나요? 그거는 논의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의사들이 반대하잖아요. 아 그래서 간사가 한번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난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라고 간사들 간에 어떤 이번 회기에서는 어떤 법을 다루겠다라는 것을 그분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명의 상임위원회 일원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은 이것을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논의조차를 해볼 수가 없는 일단 현재로서는 그 각 상임위 교육단체 간사의 역할에 투명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회의가 공개가 안 돼요.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공개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압력단체라든지 그 법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바로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혜택을 보는 모든 국민들은 그 법안이 그 대표 간사들의 협의에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한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민생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도 여야 간사관 회의에서 막히면 논의 한 번 없이 사장됩니다. 기막힌 일인데요.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법안 상정 절차는 분명 바뀌어야 할 겁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환영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방지 법안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법안 역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문제는 PD수첩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질문은 원유철 의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농사 지어요? 농사 안 지을 거예요. 의원님이 직접 농사는 안 지으세요? 그렇죠. 보석을 벌어다녀요. 유니언은 사측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딸은 이번 달 초 퇴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손혜원 의원이 친인척 명의로 목포 구두심 건물들을 매입하면서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중에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목포 구두심의 문화재 지정을 계속 주장해왔다는 것. 국회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직자가 공무를 소행함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에 놓여지는 경우 그것이 이해충돌이라고 항공기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항공기 관련 법률들을 규제법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는 손 의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은석입니다. 손 의원 의원의 초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씩 하나씩 침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북 김천이 지역구인 한국당 해당 사안에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한국당 송은석 의원도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 송 의원이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장서 집어내온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본인 명의의 상가 건물이 있었던 것 송 의원이 자신의 최적으로 홍보한 김천 거창간 국도 3호선 확장사업 그런데 국도가 지나는 김천시 일대에 송 의원이 임야와 전답을 소유하고 있어 그것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도로 확장 이후 송 의원이 소유한 땅은 어떻게 됐을까? 도로도 많이 좋아지니까 도망가고 해서 도로도 많이 늘어서 그쪽에 딱 차가 안 있는데 도로가 떨어지니까 사실상 그래요 풍돌아가 생긴다 이러면 시각시 안쪽도 올라오게 하잖아요 올라갔죠 2개씩 올라갔죠 그러면 국도 3차선 이 되니까 거기에 잘한 거 송은석 의원 이해충돌과 관련한 송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의견을 묻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송은석 의원은 과거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천역 앞 4층 건물은 부친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 40년이 넘었고 국도 주변 땅 역시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으로 관련 사업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하급 공무원의 경우 이미 이해충돌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본인의 남편인가 친족이 문구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총무처에서는 그 문구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해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파트에 있다가 총무부로 가면서 그 문구점에서 구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해 7월 국가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이미 오래전부터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청타금지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 이를 포함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 국민관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힌 이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려면 큰 양당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심전심으로 이거는 우리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안 올린 것이죠. 이미 시민사회계에서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큰 틀에 합의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걸 수용해서 결단만 하면 된다. 20대 국회는 그렇게 아쉬움 속에 끝났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쟁 같은 국회였거든요. 상대를 적으로 두고 타협 없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영웅이 되고 이제는 21대 국회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하는 국회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낡고 딱딱해요. 낡고 딱딱합니다. 좀 더 젊고 유연한 그런 의원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국회라는 곳이 절충과 합의를 통해서 작동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림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세 국회가 탄핵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헌법적으로 슬기롭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맙시다. 21대 국회가 이번 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맨 처음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입법부 구성원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서 때의 초심을 4년 동안 꼭 간직하기 바랍니다.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에도 대처해야 하고 그동안 미뤄졌던 개혁 법안들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30년 역사의 PD수첩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새로운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PD수첩 30주년 특집 21대 국회에 바란다 그 두 번째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